여기 다 또 써 있어요. 여기. 꼭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에 3분에서 5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영어 발음 하다가 갑자기 에어프라이라고 그러네. 에어프라이. 저는 이거야. 이렇게. 아 위를 먼저 파요? 난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 이거를 먼저 오렌지 껍질 묻고 난리가 났네. 아주 그냥. 제가 먹던 거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발라요. 이거를 먼저 바르고. 이거는 이제 동호님이 먹고 있어 봐봐요. 자. 뭐지? 원래 이렇게도 먹는 거죠? 아 서비스 해준 거예요. 동호님한테. 장난 아니죠? 너무 맛있죠? 이거 약간 근데 비슷하긴 해요. 약간 그 케일 땡땡땡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훨씬 맛있다. 화산 폭발했네요. 이게 컵. 음. 아 여기구나. 먹어봐야지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보세요. 어 저 바뀌었어요. 저 원픽 이걸로 해주세요. 어 저 버터메이커 비스킷을 해주세요. 아 동호픽에 들어가나요? 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이 한 입에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럼 혹시 열두 조각 치킨 절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나요? 네. 그거는. 어 제가 그걸 제 꾸러미에 못 넣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지금 보시는 건 버터메이커 비스킷입니다. 진짜 맛있죠? 내가 먼저 말했어 분명.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통 잘 텐더. 가라아기. 너겟. 아니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스콘 중에는 바로 넘버원이에요. 그냥 잠깐 조금 먹었는데도 그냥 바로 넘버원 됐어요. 맞죠? 와 이거는 잠깐만요. 저도 주문해야겠네요. 쿠폰 잠깐 받고 장바구니에 넣어놓을게요. 아까 장바구니에 넣어두셨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 수제 쿠키고요. 이거 어떡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심각하다 지금 약간. 이건 진짜 심히 제가 근래에 들어서 스콘 먹어본 것 중에 바로 그냥 넘버원입니다. 한꾸리님 이겁니다. 한꾸리님 이거. 버터도 한번 할까? 와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제 원픽 대고. 한꾸리님. 뭐 먹어봤죠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일단 한 입 먹고 커피. 그리고 스콘이 원래 한 입만 먹어도 되게 퍽퍽해서 뭐지 뭐지? 우리 못 먹는데 이 안에 보시면 스콘 자체 하나하나가 보이시죠? 공간이 다 있어서 되게 수분감이 촉촉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개피가루 뿌려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해줄게요. 또 동호님 이거 버터까지 같이 해서 먹으면 기절이지 뭐 이거. 아 버터를 발라서. 버터랑 잼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떡해 여러분 스콘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동호 원픽 들어가면 같이 겹치면 안 돼요? 아 놓쳤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해야 되는데. 과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맛을 보셨을 거예요. 체리 맛도 아시고 망고 맛도 아시고 네이블 오렌지 맛도 아시겠지만 버러밀크 미스키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버러나왔네요. 버러나왔어. 아 이거 무조건 넣어야겠다 진짜. 이게 또 스콘이 너무 맛있어서 잼이 너무 많아. 이 정도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를 3분에서 5분 정도 에어프라이어에 구우시면 돼요. 동호님 여기 버터랑 같이 넣었거든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나도 내 거 버터 만들게. 잠깐 먼저 먹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랬다 이거는. 아 그 셰프님들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또 거기에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